하나님의 말씀 10편 77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7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나의 손과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랜 고통과 절망의 현실 때문에요. 심히 오려움을 겪고 있었던 또 곤피패던 이 시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시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시인은요. 지존자의 오른손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 지존자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지존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야에 뛰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전능한 존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기도의 방법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르러다. 시인은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내 음성으로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 같이 이렇게 겸해서 겪게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 처할 때마다 시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연약한 나의 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죠. 2절에 보니까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내 손을 들고 라고 그랬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시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했습니다.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심령이 상할 정도로 심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처한 형편,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와 사건 때문에 심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 같고 인자심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난 거예요. 이런 때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인자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겪게 되죠.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약한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자를 고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이죠. 예수님이 이 손마른 병자를 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마른 병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내민 그 손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 병든 손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추레옵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아멜렉과의 전쟁 이스라엘은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수와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멜렉 군사와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이 어느 순간 잠시는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도록 들고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힘이 약해서 손을 내리게 될 때 요수와의 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멜렉에게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우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쪽 또 한 사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이 기도의 팔을 붙들어 붙이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멜렉을 진멸했어요. 이것은 요수와의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요호와 니씨라 그랬습니다. 요호와 니씨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요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의미로 요호와 니씨라는 이름을 붙였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도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손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연약한 손이에요. 본문의 시인처럼 연약한 손입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또 초조한 심령이 상한 그런 손이에요. 이런 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게 되어지면 나의 연약함이 변해서 강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존자의 오른손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나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약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펴신 지존자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지존자의 오른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주의의 팔로 주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애급의 종로로다든 노에로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급 군병이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바닷가운데 길을 내신 능력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워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가만히 있어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으나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의 발자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2, 3, 7 빛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적 환란에서 손을 들고 밤낮으로 부르지던 이 시인이요 주권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 이 시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양떼같이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체험하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